최근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면서 대지진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슈 오이타현의 지진이 예사로와 보이지 않기에 한 달 전부터의 일본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2월 11일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1일 규슈 구마모토의 3번의 지진 이후 한 달이 된 현재까지 오이타현에서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면서 규슈 지역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은 볼 수가 없었던 규슈 구마모토에서의 연속 지진들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으며 오이타현에서도 유감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기존의 규슈 구마모토와 오이타현 지진 등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규슈 가구시마현 사스마반도에서도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규슈 가구시마현 사스마반도에 군발 지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 강진 발생이 자주 있었습니다. 먼저 비견한 예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5월 3일 일본 가구시마현 사스마반도서쪽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24.7 그리고 5.9에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 지진으로 가구시마현은 진도 2에서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진도 2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문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며 진도 3은 가옥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며 그릇에 담긴 물이 진동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림을 느낄 정도입니다. 약 한 달 뒤에 가구시마현 아마미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6.6 진원의 깊이는 165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변 지역에서 계속하여 강진들과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구시마현과 오키나와 주변의 강한 지진들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한반도의 뒷문이 열린 곳이기에 한반도의 쓰나미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월 28일에 규슈구마모토와 오이타현을 여러 번 강타한 후에 가구시마현 아마미오시마 근해를 규모 3.9로 강타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게는 2주일 짧게는 일주일 내에 가구시마현과 오키나와 근처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길게는 2주일 내에 가구시마현과 오키나와 근처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길게는 1주일 내에 가구시마현과 오키나와 근처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길게는 2주일 내에 가구시마현과 오키나와 근처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길게는 1주일 내에 가구시마현을 여러 번 숙여하였습니다.